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고 중고 시계 살 때 주의해야 될 점들 그런 점들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번째 매물을 얻는 장소 매물을 찾는 곳이죠 제 같은 경우는 타임포럼 플라이워치 중고나라 이 세군데를 다 봅니다 그런데 중고 거래에 미숙하신 분들 시계에 미숙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중고 거래는 적게 두고 타임포럼 플라이워치 이 두 곳에서 매물을 보시고 구입하시는 것을 일단 권장합니다 일단은 위험 부담을 아주 많이 줄이는 방향이죠 특히 타임포럼 같은 경우는 믿음이 좀 많이 가요 저는 그쪽 매물들을 많이 신뢰를 합니다 사람들도 양반이 많고요 근데 매물량이 적어요 그에 반해서 플라이워치 매물은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저는 좀 비추를 그곳을 별로 안좋아하는게 업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구입할 시에는 플라이워치 타임포럼 이 두곳에서 매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중고나라는 어느정도 자신이 중고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었을 때 그때는 중고나라도 이용하시면 좋아요 중고나라가 진짜 플루어 타임포럼 이곳에 안나오는 물건들이 중고나라에서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첫번째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타포 플라이워치 이 두곳에서 물건을 탐색한다 그 뒤로 이제 탐색이 됐을 때 중요한 점 구성품들을 봐야죠 구성품들을 일단 구입하시기 전에 그 사려는 제품이 풀 구성품인지 풀코인지 확실히 알아보시고 구입하세요 풀코 풀셋 다 되어 있으면 구입한다 하시고 사진이 미숙한 점들이 없는가 이제 그 사람한테 판매자한테 전화나 문자로 자세한 사진들 찍힘은 없는지 기스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사진을 좀 전달 받으십시오 찍힌 부위가 있다면 어느 부위가 찍혔는지 상세 사진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거 구성품을 아셔야 됩니다 구성품을 그 케이스 이런거는 이거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 외에 파란색 쇼핑백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 영상으로 보시면 있어요 근데 그게 선골 제품의 경우는 있는데 해외 병행 제품의 경우에는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아니고 기본 구성품만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작은 박스인데 이런 케이스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계살때는 이제 당연히 시계 본품은 있을거고 기본 구성품 그린메달 그린메달의 경우는 로렉스의 경우 15년 하반기 하반기부터 그린메달 바뀌었습니다 하반기 이전의 제품들은 적색메달 그걸 아시고 여기는 가격탭이죠 가격탭 이거는 여분코 보통 이제 중고거래시 보면 여분코가 거의 다 있습니다 손목이 진짜 두꺼운 분들은 여분코 없이 이제 풀장착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여분코를 두고 있어요 이런 것도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분코가 있는지 없는지 풀코인지는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고 그 외에 이런 개런티카드 그리고 설명서 잠시만 이런 구성품들을 하나하나 살피셔야 됩니다 이게 다 똑같진 않아요 연식별로 틀리고 이제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시계 종류에 따라서 이걸 참고하시면 안돼요 만약에 시계를 살 때는 그 구성품이 책자 모양이 어떤지 다 살펴셔서 구입하러 가셔야 됩니다 보증 적힌거고 설명서 같은 겁니다 이 제품은 송골입니다 송골 한국백화점 제품 그래서 이게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행제품의 경우는 이게 일본에서 샀으면 일본어로 되어 있고 다 틀립니다 일단은 기본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용도는 이렇게 개런티카드 이런 것들을 만나서 확인하지 마시고 거래하려고 할 때 이 구성품들이 다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다 입다 확인됐을 때 거래 진행을 하면 됩니다 보통 시계 같은 경우는 예약금을 거는 게 있거든요 이게 내가 사고 싶다 그럼 그 사람은 전화해서 내가 예약할게 한 5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돈을 걸어놓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보통 근데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조율을 해서 맞추면 안되고요 일단은 다 맞아떨어졌다 구성품도 다 맞고 제품도 있고 상세사진 요구했을 때 상세사진도 다 찍어 받았고 그러면 거래하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거래하러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만났을 때 제가 같은 경우입니다 이거는 100%가 아니고 제가 이렇게 거래합니다 구성품은 다 받기 때문에 큰 거를 안하고 시계를 살핍니다 시계를 가장 먼저 살펴야 될 게 이제 상태죠 내가 받는데 왜 기스가 있나 없나 찍힘이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살핍니다 이 작업 후에 해야 될 게 뭐냐 이 속에 보시면 인그레이빙 보이죠 인그레이빙 글자 요 위에 아니 중간에 둘이 사이에 여기 이게 인그레이빙이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하단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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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시리얼 넘버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이제 로렉스라고 적혀있죠 인그레이빙에 근데 이 시리얼 넘버가 하단부에 있습니다 저희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8,9,3,9,6 근데 이거를 밑에서 보면 적혀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오샵 처리해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 시리얼 넘버를 확인했을 때 일치한다 그러면 저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믿고 봅니다 믿어요 예 진짜로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제 봤을때 좀 더 찝찝하다 싶으면 뭐 체크를 해 보겠죠 저는 큰 체크는 아니에요 그냥 동두를 돌려보고 확실한 자가랑 진짜랑 차이가 있습니다 동두만 돌려봐도 진짜 같은 경우는 이게 풀고 잠그고 잠그고 부드럽게 돼요 부드럽게 구리스발린 것처럼 근데 짝통은 정말 끝이 끝이랍니다 이 닦고 잠그고 여는데 상당히 끝이 끝이래요 근데 초보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있는 걸 거래한다 그러면 주변에 이제 친구들 정품 차는 친구들이 있거나 짝통 차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의 시계상태를 만져보세요 이렇게 용두 같은 것도 만져보시면 어느 정도 그 감은 아실 겁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딱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딱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짝통파리는 직거래를 안 나옵니다 자가 들고 직거래하는 자체만으로도 거의 이제 진짜 일 확률이 많이 높아요 자가 들고 그 없이 이제 직거래 장소는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잘 저는 그래 생각해요 그리고 뭐 못 믿겠으면 뭐 서비스센터 가서 세척을 하니 많이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저 자가 들고 가도 세척되는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100% 신뢰하시면 안 돼요 저는 딱 요까지만 합니다 요까지 이제 신뢰도 있는 사이트에 거기서 이제 맵을 보고 구입을 하면 거의 뭐 가품일 확률이 잘 없습니다 타포, 풀워 딱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 외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진짜 이래도 못 믿겠고 저래도 못 믿겠다 그러면 그냥 새것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서비스센터 가가지고 뒷판 까시면 돼요 뒷판 까시면 돼요 수리 몇 개를 왔다카고 그게 또 불편하시면 좋은점 저 어디고 뭐 짝퉁이 아니고 아니 짝퉁이 아니고 중고 명품샵 있죠 중고 명품샵 그런 데 가셔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시계 팔라고 왔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짜가라고 하면 거래를 안다고 합니다 진짜라면 저 얼마에 팔편지 자기들은 매입가를 말해주겠죠 매입가를 말해주면 진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짜가라고 판단을 하면 구입 안 한다고 돌려보냅니다 끝까지만 하시면 돼요 일단은 제가 중고거래할 때 참고하는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